원우.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남규 형 가자, 남규 가자. 마지막이래. 여기서 가자. 이제 극장골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안드레진 들어가 있고. 가본적, 가본적, 가본적. 뒤로 흘러나옵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끌고 나옵니다.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사람 막아야지, 사람 막아야지. 반대쪽 안쪽으로. 박웅진, 박웅진.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에요. 땡. 경태. 경태, 경태, 경태. 과연, 과연. 대박, 대박. 끝까지 좀. 아주 위험해요. 상대쪽도 무섭네요. 전방에 지금 잉남규 손 들고 있어요. 네. 379. 오른쪽. 터미노. 이대훈 들어가죠? 이대훈이 볼 이어갔습니다. 4대4예요, 4대4예요. 이대훈 올려주고. 이지환, 이지환. 이지환 왼발, 왼발. 이지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신이 없냐, 자신이 없어. 그대야, 그대야. 그대야, 그대야. 원우야, 뒤에 원우, 뒤에 원우, 뒤에. 조원우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슛.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슛. 됐어. 슛. 그대야, 그대야, 그대야. 원우야, 뒤에 원우, 뒤에 원우, 뒤에. 조원우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슛. 됐어요, 됐어요. 조원우 올려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슛. 됐어요, 됐어요. 역전 골. 잘 들었어. 뭐야, 이거. 슛.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역전 골입니다. 역전 골. 2대1. 월드컵에서나 푸던 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원우 올려주고. 빨리 슈팅. 사실 임남 선수는 주말이 아닌 오른발이었는데. 차이가 딱 됐어요. 조원우 택배 크로스입니다, 택배 크로스. 크로스 자체가 100점이네요. 네, 네. 잘 올라왔고요. 역전 골이 터졌습니다. 2대1입니다, 2대1입니다. 안겨. 그날 때까지 희망이 아니다. 좋아, 좋아. 뛰게 돼요? 너무 올렸잖아. 뛰게 올렸어. 한 번 안드레 넣었다가 흔드니까 확 무너지네. 어이구! 5대2. 어이구! 1, 2대1.